야 아우 은존죄 은존죄, 간죽간죽 은존죄 태클 피한 은존죄 그대로 슈트 눈물 납니다 은존죄 아 왼쪽으로 내주고요 살립니다 보리니 야 이소우가 헌납 하지만 고너킥 다 냅니다 하닝 뒤로 오르는 볼 아아 하지만 다시 리버풀 따냅니다 아아 이걸 못 잡네 의심했다 초반에 떴으으면 잡았는데 어 이상하게 하는 줄 알고 땡기시는 분 일반화질이나 최고화질 하세요 자 타겟 뭐 아아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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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르크 비치 좋아 존슨 좋아 야 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라 아우야 길었다 얘들아 아 까비 아우 아 전반전 끝났다 오케이 이걸로 리그 1위로 치고 나갑시다 아 멋있었어요 별넨 타리치 좋아요 아 쏘리 안 낚이네 아 낚일 줄 알았는데 굉장히 침착하네 텔레 아 내주고요 로우 로우 그대로 힐패스 은존지 은존지 못해요 축구 못합니다 은존지 오늘 이거 은존지 오늘 탓 트롤 많이 했어요 야 아 같이 뛰어주는 아 아 이거 진짜 아 여기 봐야 된다 진짜 어 여기 봐야 돼 으으으 Ba 이거 봐야 돼 아 핸들 켜놓을걸 자 왼쪽으로 아오 잘만갔습니다 제 이름 뭐라고 에머 에머찬이라고 제 이름 뭐라고 반치기촌 엠레찬 이름 개특이하네요 어우 인상 찌푸리는거 봐 핸더슨 아픈가봐 야 야 슛 아 옥사이드 모르니 아유 옥사이드 오 오 노우 돌아서구요 예 보리니 자 이승우 위쪽으로 마르코비치에게 살리고 앤더슨 통내주고 이승우 아오 길마크 겸 헤딩 허허 허허 이승우 위쪽으로 헤딩 내줍니다 페레이라 존슨 그대로 존슨 접어주고 존슨 앞으로 내주는데 무리해서 내주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상체 페인팅으로 상체 페인팅으로 한눈 접구요 그대로 들어가서 이승우 ㅇ 그 본인을 꼬리 시킵니다 이승우 아아 본인을 꼬리 시킵니다 퉁 자 이승우 역습 역습 찬스 그대로 그대로 어허어 아아 그걸 또 가져가네 어 정말 매정하네 다리치 필리피쿠팅용님 펜가이 감사합니다 로우 어 로우 잘 접었어요 로우 어 로우 아 패스강 나왔는데 못봤습니다 하지만 뒤에서 패스 업사이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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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아 아 흰 아 아 아 아 아 4일 부상이다 4일 부상 어우 다행이다 4일 부상 어 5일 부상으로 늘어났네 3일 부상인데 또 뭐지 어 근데 우퍼 온다 짧은 부상이라 우퍼 온다 토트넘 아 지금 리버풀이 짱이에요 아 요거 부상 때문에 심율강 부상 때문에 심율강 나오는 것 같고요 아 이거 첼시가 1위였는데 4위까지 밀려나고 리버풀 맨유 맨시 첼시의 대결이네요 아스날 조금 나와있고 이 4팀은 지금 무슨 승점 차이가 진짜 종이징 종이징 차이예요 썬더랜드한테 지진 않겠지 달로텔리 오랜만에 출격 아 졌어요 야 졌어 야 이승우 4위다 와 근데 1위랑 3위가 스트라이커야 아 개같네 아 야 이 정도면 진짜 챔스 나올 수 있는데 스트라이커가 1위랑 3위야 야 진짜 많이 올랐다 10몇이었는데 아 쟤네 진짜 솔직히 한거 없는데 자 웨스트 브롬 자 버니와의 경기 갑시다 랄라나가 왼쪽으로 왔네요 갔다 갔다 합니다 웨스트 브롬을 왜 가 지금 좋은데 지금 이승우 개인기 4성이든가 아 미친 또 누나 미쳤어 와 미쳤다 이건 진짜 겨울이냐 지금 야 겨우 영국에 누나 지금 아 4성이구나 5성이야 아 근데 5성 게임기가 계속 안나가는거야 게임에서 1월이라 계속 눈오는거야 1월이라 계속 눈오는거야 귀엽다 포크스 아우 잘 빼줬습니다 가자 얘들아 중앙도 중앙 그렇지 아 아 그렇지 콤비네이션 이게 팀워크야 미스는 소중한 아시스트 아 아 아 마르코피치가 웬일이야 마르코피치 웬일이야 토레스 토레스 탱크 들이 탄다고? 아니야 탐정 소리가 갑자기 커지구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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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루니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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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쇼트 했는데 왜 저기다 패스를 하냐 백쇼트 했는데 당황스럽네 루니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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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uier 루니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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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ram 루니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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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밑위 아 아까 골 못는데 들어왔고 관측 이번 판 왠지 대승의 냄새가 난다 눈 속에서의 대승 눈 속에서의 대승의 냄새가 나 아주 패 싸움을 하네 오 나가리 나가리 아 얘들아 이번 판은 몸 푸는 판 하자 무덥 친구들 아 위에 아 아 그니까 80이 안 찍히네 요번에 좀 많은 액션을 취해서 80을 좀 찍고 싶습니다만 아하 아 아 아 아 아 아 해버릴라 어 해버릴라 아 끊기신분 일반화질하시면 안 끊기십니다 아 히 메시 아 오졌어요 이번판 대승각이에요 아오 가져갔으면 레전드인데 게임 속도 보통이죠 아무것도 안건드렸어요 순정입니다 제피판은 순정입니다 자 이거 완전히 대패 대승각입니다 주니니아 복스 어 복스 돌만 살펴보았어요 네 어시스트에 쌓아도 좋고 어시스트에도 좀 쌓는게 좋겠다 큰bur senate 오오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dislapp essa 토트넘 가서 1, 2시즌? 1, 2시즌은 언제 기다려? 3번에 가려야 그냥. 그런 미신은 믿지 않습니다. EA 스포츠 개발진이 토트넘 빵가? 하긴 토트넘이 솔직히 좋은 애들 많이 팔아. 토트넘이 약간 그런 애들이 있어. 베일도 팔았지. 많이 팔았던 것 같은데. 캐릭도 팔았지. 캐릭인가? 모드리치도 팔았지. 옛날에 캐릭을 토트넘에서 사온 걸로 기억하는데. 어, 번스 쇼어! 아, 툴즈 골키퍼. 영표형도 팔았지. 베르바토프도 팔았지. 은근히 좋은 애들 많이 팔아, 토트넘이. 야, 그렇지! 아, 에머찬 좋아요. 에머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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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머찬. 아, 에머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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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머찬 안내찬 슉슉슉 슉슉슉 슉 패스! 아 패스했는데 아 나한테 죽지 아 패스했는데 막혔어요 자 벨로모가 깊숙이 아 번리는 답이 없다 자 QPR이 최고였다 오늘은 오늘의 상대는 QPR하고 웨스트엠인가? 걔네가 빼무었어요 레이바 나왔습니다 어 어허 와 와 쇼패스 1000개에서 1올랐다 야 많이 올랐다 이번에 뭐가 80 되겠는데 이거 뭐 슬슬 많이 올랐다 뭐 슬슬 많이 올랐다 아 뒷발에 걸리네요 어 아 뭐하냐 얘들아 아 그게 인기 안 썼잖아 아 강제 네이마르 행 아 아 아 그러고보니깐 나 사포를 잇고 있었네 사포 한번 사포 진짜 가끔씩은 쓸만한데 진짜 가끔씩 뭐 상대의 그 방심을 깨버리는 그런 용도로 진짜 가끔씩 쓸만한데 스크르텔 개꿀 스크르텔 개꿀 아효 아효 루카스 레이바 아 아 아 아 각패 이름 멋지다 각패 각 잡고 패스한다는 거 아니야 오 존스 골 아 아 튕겨 나온 것을 잉스가 주워 먹네요 그래 하나 정도 줘야지 어 야 잉스 잘 주워 먹었다 주워 먹어라 그래 주워 먹어 아 아 슈파워 플러스 2 야 이번에 진짜 많이 늘었다 유효슈팅 200개 이거 어 야 이번에 80 되겠다 야 아 아 까비 스읍 이거 80 확 나온다 갑자기 막 오겠네 여기서 맨 오브 매치까지 되면은 뭐가 또 오르면 좋은데 야 잠깐만 아 넘어지면 어떡해 기회인데 아 준이니 아 왼발 슈팅 아깝습니다 장 때려받네요 됐다 됐다 야 슈팅 때려 아 깝이 아하 아 슈팅 빨리 들어오네 아 뭐야 아이고 80 가자 아 79 야 이거 뭐 벌써 끝났냐 이번판 잔류각이다 79 잔류각이야 진짜 여기서 한번 득점왕을 해야되나 아 나폴리 지금 리버풀이 너무 안정적이라 비슷한 팀으로는 이정 못해요 만체스터시티 2 노르치시티 0 토트넘 헛스퍼 0 첼시 2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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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오렌티나 피오렌티나 플레이어 오브 더 이어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플레이어 오브 더 먼스다 아 아 뭐야 플레이어 오브 더 먼스 아 다 이번달 플레이어 오브 더 이어가 떠야되는구나 오오 야 발로텔리 제쳤어 야 나 챔스 이제 나갈수도 있겠다 오 점점 오른다 팀내랭킹 3위 발로텔리 제쳤어 드디어 어 폼 개올랐다 지금 폼 최극상이야 인천 게라도스도 이렇게 크진 않았어 어시 까지 만족하면 어시 두개 맞는건데 이번 시즌에 그러면 거의 미친듯이 최고야 어 야 맨유가 우리 따라잡았네 지금 우리 2위네 아 이거 우승까지 해줘야되는데 맨유 한경기 져서 스토크시티와의 경기다 다음에 잠깐만 이제 스토크 첼시 뭐 이렇게 쫙쫙쫙쫙 이번 시즌에 그럼 득점왕을 하고 다음 시즌에 바셀 가는걸로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다 어 스와레즈테크 지금 눈에 보여요 솔직히 어시스트 두개 못하겠어 남은 기간이 얼만데 스와레즈테크 눈에 보입니다 자 스토크시티인데요 스토크시티가 13위네요 어 13위고 시즌 찢자 찢자 어 찢자 야 그거는 바르샤비였잖아요 원래 바르샤비였어 그거 아 앙필드 야 드디어 눈이 끝났다 어 눈이 너무 편해 이제 축구 게임이구나 이제 축구기였던가 우리가 야 들어가 아 아 까비 화질 엄청 좋아진거 같아 눈 없으니까 들어가 아 까비 지금 여기 모세스 있는데 저 모세스가 지금 EPL 득점 어 뭐 7인가 8인가 그래 모세스가 많이 넣었어 조심해야해 아 모세스 조심해야해 음 골키퍼 키오기도 있어요 모바일 버퍼 일반화질이요 아 모바일 버퍼 일반화질 어쩔 수 없습니다 아프리카가 지금 HD는 끊겨요 어이구 잘 되시는 분은 이제 폰이나 인터넷 상태가 좋은거고 자 라파엘 아 존슨 글랜존슨 좋은 수비 랄라나 좋구요 자 랄라나 오케이 자 넣어줍니다 아 아 아 아 아 나 코피엔 이수보 아아 왼발 슈팅약해요 타스나 할걸 Mount Reich 보장 야 보장 여기 있다 어 보장 있어 아일랜드 여 아일랜드 여깁니다 스토크시티에 있다 얜 원래 있었지 근데 보안 옛날부터 있었어? 몰랐어 보안 약간 제이의 메시 컨셉 잡다가 조용히 사라졌잖아 헨더슨 아이씨 그렇지 그렇지 오 그렇지 살려 살려 아우 가기 아 좋았습니다 그렇지 옐로우 카드 아아 사인미스 아 롱패스 요청했는데 저건 뭐야 보안 야아 예수호 샷 뒷공간 잘 파고들었습니다마는 꼬발로 차는거는 휘지가 않네요 꼬리 아 아 이거 뭐야 이게 왜 이렇게 끌어볼 이승우 보리니 슛 골 이승우 가볍게 스토크시티에 폴백라인을 보아버립니다 슉 고사이로 들어가서 슉 구멍으로 슉슉슉 좋아요 고사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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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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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존슨 존슨 그대로 뒷공간 파고들은 이승우 파고들은 아하 못 뺏었어요 음 정말 날렵합니다 거의 뭐 김치 진짜 한국의 메시에요 야 라파엘 어 잘 뚫었습니다 라파엘 크로스 파이팅 뒤쪽으로 후르는 볼 그대로 모제스 그대로 아일랜드 그대로 산드로 그대로 보안 보잔 오른쪽으로 제쳐놓고 하지만 아일랜드 잘 뚫었습니다 파이팅 내놔 아 아 음 아일랜드 와아 힘보세요 자 왼쪽으로 잘 빼줬고 보잔 아 보잔 자꾸 혼자 뭐 개인기 쓰러다 뺏겨요 어 바셀에서 퇴출당한 이유가 저거 아닌가 싶은데요 어 야 바셀에서 퇴출당한 이유가 티키타가 오집니다 사스가 바셀 출신 하지만은 어 메시를 따라하려는데 뭔가 잘 안되는 그런 느낌이 있네요 보잔 어 보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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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잔이라 그러잖아 외국발은 어 우리 그냥 호날도도 외국에서 로나우도 이러잖아 로나우도라고 하면 안되는거야 자 뚫어보리겠 탕 이승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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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탕 아 아 아 이거 레알 부끄럽네요 어 레알 부끄러움 아 약간 이승우 안티팬 늘었습니다 지금 승벤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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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렬했네요 승우는 벤치가 딱이야 승벤딱 한때 승벤딱이었던 시절도 있었죠 한때 어 정말 계속 벤치였죠 호펜하임에서도 그랬고 뭐 계속 하여튼 힘든 시기가 있었습니다 승벤딱 지금은 무려 팀 내 랭킹 위상 팀 내 위상 3위 폼 엑셀런트인 상태 아 DPL 득점왕이구요 어 이번 달에 있을 바르셀로나와의 지금 챔피언스리그 경기에 지금 나갈지 안 나갈지가 개 기대되요 지금 지금 다 빠 지금 챔스 경기 1 1경기 1경기 빼고 다 빠꿔먹었거든요 어 그게 너무 기대가 됩니다 지금 어느 날 지금 3 파! 푸셔! 퍼리기야! 이 부분 퍼리기야! 아 우리 리버풀은 거의 지금 이승우가 거의 리버풀에서 지금 거의 이순신급이에요 지금 이승우가 아니라 이미 모든 리버풀 국민들, 영국 국민들이 이승우를 다 알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온 공격수 이승우 영국을 발라버리고 있어요 모자 아일랜드 라파엘 더블유넨 모자스 토프시티 그대로 크로스 파! 스토크스 코너 존스 골키퍼 로쟁이님 중계방에서 스티커 5개 고마워요 아유 빼길 걸 했네 야 너네 뭐하냐 야 뭐해 보장 샌드로 모제스 모제스가 지금 EPL 득점왕 10위 안에 드는 선수인데 조용하네요 모제스 어 조용하네 아이고 아일랜드 빠집니다 시즈웨이브 들어오고요 접어두고 어 나이스 수비 와아 태클 보조 내가 이렇게 한 시즌을 한 팀에서 보낸 적이 거의 없는데 아유 아유 막았어요 자 우리도 교체했고요 아 저거 뭐야 아 아 아 아 힘에서 하지만 반칙을 걸어냅니다 자자자자자 야 승우야 좋았는데요 야 승우야 야 다시 한번 승우야 까비 야 그래도 리액션 올랐어요 아 잘 맞네 모제스 완전 더러운데 산드로 잘하는 것 같은데 빼버리네요 모제스 그대로 집주합니다 지금 야 오리는 보리나 정말 허무하게 하네 다같이 만들어 가야지 축구를 보리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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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리나 보리니 아요 이런식으로 되네 좋아요 에너 뭐 아 게이 자 루카스 레이바 루카스 라나즈로 오는 왓꽃 하더만 줄 데 없고요 라나네 라나네 아 글로 가냐 패스가 아 얘들아 패스 정확도 자 이렇다 할 지금 주요 장면 한 번도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데 스토크 시티 디스 하려고 하고 있는데 아 조언스 골기보 아 잘 튕겨냈는데 야 카메라 따라다닌다 아 이거 근데 패배하면 안 돼 얘들아 집중해 또 갑자기 먹히면은 맨유랑 더 벌어진다 이번 시즌 맨유 강해 아 아 아 아 어 스털링 좋았네 아 아 이게 뭐니 아 오랜만에 중거리 수트인데 아 아 어 어 엠 레이 챔 엠 레이 챔 야 털링아 털링이 없니 그래 어시를 늘려야 돼 뭐야 내가 잡았어? 아 아 아 아 기다리고 있었는데 나가는 줄 알고 아 루크 도와영 1위 타란 아 1위 타란 아 맨유는 지금 뭐 비겼는지 졌는지 진 것 같다 1위 타란 어 80됐어? 와우 잠깐만 나 이거 뭐 열린 거 없나 보냐 아웃사이드 이거 일부러 안 하는 거고 자이언트 스로잉 필요 없고 페널티 이거 뭐야? 스팟킥 페널티킥 할 때 하는 거잖아 그치? 펜시플릭 펜시플릭이 뭐야? 아 더 파워풀하고 다이렉트한 롱패스를 하게 된다 다이스클 빼고 펜시플릭이 뭐야? 퍼스트 터치 같은 거 멋있게 이게 낫겠다 그럼 그리고 드라이븐 패스도 괜찮은데 어 흔 펜시 드라이븐 패스 파워풀 다이렉트 롱패스 어...뭐 뺄게 없어 근데 딱히 뭐 무슨 롱패스 뭐 그래 롱패스 안하니까 이대로 가자 어 좋구만 다음 경기 첼시와의 리그전 그렇지 내가 지금 위상이 어떤데 아 미쳤다 팀네 1위 이렇게 되면 지금 리버풀에서 바로 챔피언스리그 우승 컨텐츠 도전 각 나와요 이러면 챔스 다 나갑니다 거의 어 끝났어 지금 폼 개올랐어 평균평점 8.7 미쳤어요 최근평점인가 일단 첼시랑 하자 그래서 첼시 완전 떨구고 가자 여기서 핸더슨 또 올라왔네 어... 핸더슨 또 올라왔어 야 첼시전 바르샤전 연속이다 어... 여기서 괜히 못해서 폼 떨어지면은 또 괜히 또 팀 내 위상 떨어져서 바르샤전 심율 갈수도 있어 스커드 좀 볼까요 스커드 좀 볼까요 아 첼시 3위구나 아 이거 떼야돼 아 이거 떼야돼 햄숭 별덕 핸더슨 핸더슨 예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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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 victory that but looking at them whether they can follow it up with another one I doubt I think they might lose here 첼시 make one change and a check starts in goal as Piliqueta starts with Thomas Callas as the fullbacks Oscar starts he was man of the match in his last game Edison Cavani is the main striker today the main striker the main striker is the main striker this is the Liverpool side I think we've got a great part of the United class versus third class versus third two teams that have earned the right to be up there this show with some wonderful football at times to see a bit more out here today 가자 어 가자 승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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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쁘다 이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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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자 오타맨디가 선발이네요 아자 아자 하미레즈 자 카바니엘 카바니 뒤쪽으로 살짝 내놓고 오스카가 왼쪽으로 빼줍니다 아자를 그대로 앞으로 내주고 하미레즈 한번 꺾어주는데 위협적입니다 뚫릴 뻔 했어요 아미레즈 뒤로 백패스 오스카 다시 한번 힐패스 내줘 에머치 안 맞고 튕겨 나오는 볼 이승우 일단 가져갑니다 이승우 일단 위쪽 살짝 내주고 이승우 역습 그대로 들어갑니다 역습 뒤쪽으로 열렸습니다 이승우 열렸습니다 열렸습니다 한번 상체 페인팅 넣어주는데 오타멘 뒤에 정말 기습적인 스킬 자 아미레즈 네틱 오스카 바로 내주고요 자 윌리안이 선발로 나왔습니다 자 윌리안 윌리안 슬금슬금 아 일단은 다행히도 넘어지면서 윌리안 맞고 나왔습니다 그대로 뒤쪽으로 이승우쪽 열렸습니다 이승우 놓치면 큰일나죠 큰일나죠 첼시라도 아무리 제 아무리 첼시라도 큰일납니다 헤드샷 완벽하게 첼시와의 정주차를 흘립니다 아 멋진아이님 한개 감사합니다 이게 바로 승우죠 이게 바로 승우죠 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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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икс 창체 페인팅으로 일단은 아... 케이힐 잘 막습니다. 자 공수전환이 굉장히 빠릅니다. 경기속도가 굉장히 빠른데요. 자 아자르 뒤로 통 내주고 마티치 잘 막았습니다. 페레이나 오스카 오스카 자 또 한 번의 공격 봅니다. 아까 전에도 봤듯이 얘네가 이거봐 이거봐 돌파가 쩔어요 위험합니다 뒤에도 그대로 잡고 하미네저 통 내주고 카바니 돌면서 슈팅 페레이나가 막아냅니다. 아 역시 위협적이야 첼시 어 다행이네요 아 페레이나 혼신의 가랭이 수비 멋졌어요 자 존스 골프터 보리나 형 실망시킬네 리버풀의 5점은 보리니야 내 생각에 보리니가 들어오고 나서 저 왼쪽이 잘 풀린 적이 없어 어 이제 쿠티뉴 왜 안 쓰는 거야 감독 자 타바니 아 그렇죠 보리나 아 아 아